안녕하세요 작도신영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점사를 봐주셨잖아요 근데 왜 유독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천복이라 그래야 되나 천문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돈 걱정 없이 좀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점사를 보시다 보면은 각자의 같은 띠도 있지만은 생일도 이제 각자의 생일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쥐띠분들 중에 이 생일달에 태어난 쥐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좀 천운을 타고난 생일달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근데 그 실장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천운이라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줄기장창 계속 운이 좋거나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고력이라든가 금전고력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난관 장애라든가 이런 걸 다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남들에 비해서 유독히 금전혼도 일찍 풀리고 남들에 비해서 모든 게 뜻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성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유독히 그래서 이 12지띠 중에서 쥐띠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어난 달이 최고로 우리 작두신녀가 뽑아내는 달로는 9월생, 3월생, 1월생 이렇게 세 달이 이렇게 꽃표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넘버원의 최상의 달이 바로 9월이에요 9월에 탄생한 분들은 먹을복뿐만 아니라 식복이라고 그러죠 먹을복, 이불복, 금전복, 삼박자의 기운이 하늘에서 내리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천복뿐만 아니라 9월생은 조상복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상복이 굉장히 강해서 조상에서 내리는 운이라든가 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먹는 돈이 많아요 내가 크게 노력이라든가 크게 인간고력, 금전고력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희한하게 횡재수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탄하게 덕복이 굴러 들어온다든가 크게 기대 안 했는데도 왠지 일이 풀려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수덕이 많이 따르는 달이 바로 9월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쥐띠분들 중에 9월에 탄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을 가지시고 살아가면서 돈복이 굉장히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전원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금전원이 왕성해지고들랑 좋은 일에 불우이웃이라든가 장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금전이라도 도네이션 같은 거 하고 사시면 명줄도 길어지고 더 많은 큰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베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쥐띠분들 중에 선생님이 지금 9월생, 3월생, 1월생을 뽑아주셨잖아요 그럼 현재 쥐띠분들은 갑진년을 보내고 계신데 9월생, 3월생, 1월생 분들은 갑진년에도 돈 걱정이 조금 없으신 편인 거예요? 질문 참 잘하셨는데요 이제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쥐띠분들이 나가는 월에 삼재바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전지출이 좀 있어요 금전이 들어오면서 출납도 바쁘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납의 지출도 있고 또 들어오는 수입도 바쁠 것이고 쓸데없이라는 지출보다는 예상치 않았던 지출이 나갈 수가 있는 우리 쥐띠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절대 게이치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초반에 지출이 나갔다가 다시 초여름 지나면서부터 다시 금전의 운이 상승되면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금전의 운이 상당히 왕성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찍 해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갔다 하더라도 올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찬바람 일면서부터 상당히 금전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힘을 얻으셔도 좋습니다 쥐띠분들 남은 갑진년 힘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